아 이러면 낙땜을 안받네 야 좋다 화상 우와 사귄데 노래하는 소리를 지나가세요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오케이 빨리 크리스마스대라고 지금 노래를 불러봤는데 괜찮은지 모르겠네 뭐야 저걸 어떻게 해 가 아 이거는 못참지 아 이거 흑여서 오 마이 갓 오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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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이리 왜이리 미쳤나 미쳤나봐 저리 가 저리 가 엔더맨 엔더맨 저리 가 엔더맨 저리 가 엔더맨 저리 가 워시 살았다 엔더맨 엔더맨 도망가 뛰어 뛰어 어디로 가야되지 어 여기 맞다 어 그래 가라고 도망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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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알려줘 어 애들 왜 이렇게 세니 좋다 형님 엔더맨 으아 나이스 아 저게 너무 빡쎄어 보통의 화살통 나이스 럭셔리 무파니 129 유물쿨타임 119 21인데 아 유리템은 사야겠다 유리템은 사줘야돼 오케이 한 번 봐야지 일반색에서 더 얻을 수 있는거는 다 빼놓고 해봅시다 요거랑 요거랑 똑같은거 아닌가 오케이 아 뭘 해야되지 그것만 다른거라서 등급만 다른겁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유물 바꿔보자 요거랑 요거랑 가봅시다 자 클레어모어 엔더월드의 클레어모어 엔더월드의 클레어모어 망한데 자 봅시다 자 아 이거 너무 느린데 이거는 커버를 치주할 수가 없네 자 일단 봅시다 자 이제 여기서 요거 뜯어주면 이거랑 이거랑 하면은 요거는 일단 뭐 좋았다 되게 좋았어 자 요거를 하고 요거를 요걸로 바꿔주고 요것도 요거를 보자 이제 요거는 요거 자 봅시다 자 요거는 익히지 않는 저희 피네초 봅시다 요거는 요 단검에 상위호환이라 보면은 안될거 같아요 오케이 요거는 요거 바꿔주고 아주 좋아요 요거는 단검에 상위호환 아주 좋았어 요거는 요거는 못참죠 저는 요거는 못참죠 저는 오케이 탈자 탈자 오! 나왔다 나왔다 오! 야 유일 땐 드디어 나왔네요 어? 공호의 화살통은 또 못참지 그래서 요거는 뭐가 좋은거래 화살통 공호의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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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패토템 아니면은 버섯 요거 나오면 요거 나오면은 좀 바꿀 수는 있긴 한데 은근 안좋네 일단 방패토템 콕 요거는 요거는 봅시다 연사가 좀 안되긴 한데 그래도 요거는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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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엔더 유저 까지는 왔구요 예 H 아니 H가 아니지 H 요기서 엔더가 있는 걸로 아는데 다른 세계 요기서 담게 무너진 요새거든요 지금 지금 제가 요쪽을 하고 요쪽을 봐야되는데 안 돼 안 돼 이거 너무 빡세해 지금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? 묻어진 요새. 아...이게 마지막일까요? 일단 여기에가 엔더... 이거랑 비슷한게 있는데 엔더 시티 가면은 이거 딱 들어가서 엔더 도시 나오는거 알죠? 근데 이거는 좀 뭔가 달라 쭈어억 벌처럼 날아서 나비처럼 살아 쭈 쭈 쭈어억 뭐야 내가 왜 여기서 나와 Interior Api 비켜 몬스터리 길막을 하는 애 jako 비키세요 제발 비켜요 잠깐만 잠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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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씨 여기 애들 너무 쎄 좀 약하게 하기가 잘한 것 같애 보통 난이도를 했으면 나 지금 벌써 죽걸 오 여기는 오민이 맞네 아 결말이 어떻게 될지 오우야 저 여기는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다 애들이 여기는 되게 센데 어후 항상 피는 아 아껴야지 하고 이렇게 하면 안되고 항상 위험할 것 같으면 바로 써야되 아 이건 못참지 울러서 순간이동 오우야 이거 뭐야 뭔가 간지나는데 오우야 오 미쳤네 오케오케오케 요정도면 됐고 다시 날라서 쇽 오 많이 가네 이번에 여기는 오우야야야야야야 나 자리를 잘못잡았다 근데 희연한건 여기네 나이스 어 요거는 뭐라 해야되지 엔더 도시 엔더시티 가면은 얻을 수 있는 것 중 하나인데 어떤 식물인가 그런거를 캐면은 줄거에요 저거 먹으면은 뭐 마음대로 순간이곤 하는데 여기서는 뭐라 해야되냐 어 체력이 회복 재생으로 돼있네요 네 요거에요 요거 요거를 캐면은 아까 후렴가라는게 나오는데 아주 좋았어요 아이템화 시킨거 불타는 맥주 먹으면은 이게 화염 이렇게 되죠 아이언 데미지가 그것보다 더 좋은데 어 야 이 창까지 왔어 어 방해하지마 그게 어디서떼 가라고 그래서 어디로 가라고 여게있다 아래에서 안보이는거구나 자랑해볼게 아 또또또또 또 아 스턴 또 골랐네 요다행 어 어 따라온다 해 넌 이런거 못하지 올려버리기 이제 나 알아봅시다 와 역시 우로라처럼 어 잠깐만요 추락 완료 내 추락이래 그럼 착지 완료지? 산을 오르라고? 아 산 올라야 돼 오우씨 그리고 잠깐만 애들 너무한데요? 잠깐만요 잠깐만요 오우씨 깜짝 놀라 아 비키세요 좀 있어요 20그랩이다 헤헤 아우 비켜 부모품 사고 야야야야야야 부모품에서도 제가 나오네 자 날아서 쇽 흑 노 이제 또 날아 Cho 쇽 어장가 잠깐 잠깐 무로 TNT 다졌어 미친 살았다 호오오오오오uf 아아아아아아 야 보스다 x3 아 뭐야 얘야? 어머나 안뇨 어디있어? 뭐야 오케이 레벨업 나이스 어 뭐야 엔더맨 살았다 어 얘네들도 나오네 오케이 불타는 맥주병 로러가지고 지금 어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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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도 안 열렸어? 잘 줄 알았는데 애들 빨리 잡고 어 얘네들도 잡고 잡고 아우 아우 마녀 아 비키세요 비키세요 비키세요? 안 비키면 죽습니다 안 비켜 죽고싶어 아 또 있네 어휴 코러스 열매가 그런가 한글 벽에서 보면은 됐다 아 또 나와? 아 또 나오네 아 스캠프리트 좀 몰리자고 아 뭐야 아 왔다 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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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 요정도하면 됐다 오 17 17? 아 또 나오니? 뭐야 어디로 가야 돼 팀 22 이렇게 다 있어 보여주고 아 뭐 나와 아니 다 잡았잖아 어딜 가라고 어딜 가라는 건데 어딜 가라 아 길이라도 열어두는가 애들 다 잡아줬잖아 아 뭐야 아 길을 왜 막겠어 오우 죽었다 아 죽었다 잠깐만 오우 오우 근데 오픈가 뭐야 이거 왜 문이 안 열냐 이거 보고 아니야? 아니 한놈 어디갔어 아 드디어 됐네 도망가자 라고 할 수 알았냐 오케이 그렇게 속이는 척 도망가는 척 하면서 잡기 성공 도망가는 척 하면서 잡기 성공 오우 지렁이 같은 애가 뭐야 오우 오우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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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멈춰 오우 시원한 바람 엄청 많이 들어오네요 아까 뷰 온거 같던데 어무야 이거는 암구 따니까 어디로 가면 되는거지 암구에 아 여긴 아닌데 낙 아 뭐 아따 맞다 동호아 요거 럭 밟으면 아프니까 어디로 가 요쪽이다 어 뭐야 뭐야 아 아 아프다 차라라라라라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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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오 이때다 이때 딱 먹고 아 문 열어 아 문 열어 아 뭐야 너네 이때다 이때다 이때는 요거는 하고 아 얘다 아 뭐야 안 열렸어 아 아프다 빨리 보물 먹을거라고 보물 내놔 이때 보물 그냥 와도 되잖아 괜히 잡았네 아 여긴 또 왜 이렇게 처럼 돼있어 또 도망가자 우후 호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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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한발당 요렇게씩 나가는거여가지고 한발 취급이 되거든 아주 좋아 어 뭐야 왜 안 열려 어 내가 생각하지 못한게 있는게 아니고 아 뭐야 도망가 도망가 뭐야 여기다 문 열렸네 어 비켜 아 얘네들 어차피 잡아야되네 그래야 문 열려 어 저리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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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 얘네들 떼다 아 아직도 있어 아 그냥 화살도 다 잡을거 아니야 화살낭비 되면 안돼 보스 잡을거야 또 아우 밖에 뭔 냄새지 치킨 냄새 이거 봐 안 길었다 열쇠 로컬 요거 누르면 문 열렸다 아 아 아 아 그냥 생각보다 되게 많은데 네 경험치는 되게 잘 들어가 안되겠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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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그냥 열고 들어가야될거 같애 계속 나와애들 오케이 한단 지렸어 아 뭐야 여기 아니야 아 아 애들 나온다 또 아 조심해야되는데 아 얘네들이 쎄 어 뭐야 아 아 애들 공격하면서 이런것도 열어야 되는거구나 아 아 오케이 오케이 대충 어떤식인지는 예산돼 어 잠만요 이거는 제 플랜이 없던건데 어 잠만요 잠만요 잠만 아 엔더만 죽어버려 엔더만 죽어버려 오ley 에 어디갔어 아 요거의 엔더만 yll 먹어먹어먹어먹어먹어 찌 Крас 거 뭐야 아 요거 누르라고 mesmo 세롱 신원 어 뭐 지? 꼬미라도 낀 것 같은데.. 기분탓이 꽉? 어 근데 카오봉 가지 못하고 그냥 에너십이 와버렸네? 어!! 아파요!! 그만해!! 아!! 힐!! 나이스! 아 문 열셨네!! 아 좋아좋아좋아좀!! 아아~~??!! 휴우~~!! 날아간다아아아아..." 아아 촉촉 뭔 따발청도 아니고 어어어 도망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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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아 아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아퍼요 아프요 아프라구요 으아악 아프다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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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과연 공격 아 도망간다 아 아레나 전투 아 멈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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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뭐 있는거 아니야? 아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것도 없다고 아 이거 샵 공격 도망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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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 아 기어 도망가다 왜 여긴 아무것도 없는데? 야 여기서 살아남는게 맞 존나 보라 왜 이렇게 끝없이 있다고? 말이 안되는데 이거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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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요 어씨 바퀴벌레도 아니고 이게 뭐야 어디가라는거지 요쪽이 뜯는데 아 요쪽 가라는거구나 아 원래 여기 문 이상한게 있나보네 아 뭐야 얘 소라이 있었구나 나도 딸벌층으로 상대해주지 이러면 아 내 건 끝함 포함이예요 여기 들어가야 깰 수 있는걸까? 아니면 그냥 아 그냥 가 지금 알지도 못하겠는데 이거 이거 욕심바라라고? 안 돼 저렇게 아 뭐야 안 가지는데 오우 깜짝 놀래 어우 죽어버려 냠냠 이거 아까 올라가던데 어떻게 여기로 갈 수 있는거지 오우 오지마세요 아 아 뭔가 깨달았어 아 잠깐만 얘 잡아야 아 얘 잡는게 아니라 얘를 또 데리고 와야 돼 야 와 와 열네 얘 왔지 아 왜 이래 응? 아 아 이거 꽤 어렵다 이거 잠깐만 야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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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네 같이 와봐 안다 다시 아 올라와 그냥 아 사람 귀찮게 만들어야 돼 진짜 아우 너는 저리 가세요 제발 안 되고 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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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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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고 좀 acy 뭔 조홍 아 뭐야 아 여기 있을 줄은 꿈에도 상상 못했다 뭐 3마리 필요하다고? 이러면은 이러면은 망했는데? 잠만 망했다 아 망했어 망했어 이런걸 또 어 뭐야 아 오지마세요 오지마세요 아 그냥 오지마세요 아 그만하라고 아니 저거를 가고 싶긴 한데 아니 쉽게 갈 수가 없어가지고 뭐 있나 하고 요쪽으로 와봤는데 요쪽에 뭔가가 있겠지? 에이 설마 아무것도 어떻게 했어 아우 저리 가 저리 가세요 오케이 점프 나이스 흐흑 네 오늘 이렇게 엔다와 요게 요새 타명하라고 왔는데 저녁에 저희께 보다 한번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해주세요 그럼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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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오지마세요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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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